리액션이 오지마! 아나파떡! 아앗! 기분이 나를까요? 아기까라! 아기까라! 여러분! 여러분 정말 행복했고요. 오늘 여러분이 잠시만으로 아이돌이 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어요. 여러분! 여러분! 아기까봐! 저의 한 번의 성은 아기까봐! 아기까봐!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왜 이렇게 말해? 어느 때보다 정말 열정적이고 열정적인 반응을 보여서 좀 할 것 같습니다 락 아드슬러가 엄청나게 터치한 리액션 요 가방이랑 시스템, 낚이댄스 그래서 락 아드슬러가 엄청나게 터치한 리액션 요 PLEASE PLEASE PALAKPAKAN NAMAN 한국에 돌아와서 너무너무 보고 싶은 것 같고 또 금방 올테니까 조금 더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웃에 여전히 동그랑은 동그랑과 동그랑이 그리고 우리 cliffhashing 라고 합니다. 우리 guys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